또 콘서트 레저데이 we did a concert too and the reaction and energy was so great that we could do the concert much more fun and joyful so thank you for that first of all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필리핀 미찌들 그러면은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가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몇 번 썼던 인사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미치 아과의 시류진 마사야 아코 마키따 가요 라고 배웠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사야 아코 마키따 가요 마키따 가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여러가지 문장들을 배워보겠어요 헬로 마닐라 이게 마부하이 마닐라 마부하이 마닐라 마부하이 이건 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인사할 때 시작할 때 마부하이 마닐라 마부하이 마닐라 하이 마부하이 마닐라 감사합니다 살라마보구나 살라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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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가지는 약간 외워뒀던건데 레츠고우가 따라나 더라고요 따라나가 약간 follow me라는 뜻도 있다고 들어가지고 따라나 필리핀 하면은 말이 된다고 들었는데 한번 무대에서 써먹을 수 있다면 써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멤버들이 하는걸 봤었는데 미찌가 최고예요 마가 미찌 더 베스트 가이오 이것의 정확한 발음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 베스트 가이오 마할 기타 앗봉 마가 미찌 더 베스트 가이오 마할 기타 마가 미찌 더 베스트 가이오 마할 기타 마할 기타 마할 기타는 사랑한다 아닌가 그것까지 이제 플러스가 된건가봐요 아이 좋았어요 어쨌든 그러하구요 마가 미찌 더 베스트 가이오 되게 발음하기가 생각보다 편하네요 따라나 마가 미찌 더 베스트 가이오 마할라가 마할라 가이오 마할라 가 가이오 마할라 마할라 가 가이오 사압이 미찌는 내 선물 이러는 뜻이래요 마할라 가 가이오 사압이 마할라 가 가이오 마할라 가 가이오 마할라 가 가이오 사압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요 나가 미치 더 베스트 가이오 이건 누가 하던데? 내가 또 하면 안 될 것 같아 미치 쩌로 뭔가 안 미치 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안 미치 하나하나 끊어져요 하나하나 끊어져요 하나하나 끊어져요 하나하나 끊어져요 뭔가 안 미치 뭔가 안 미치 뭔가 안 미치 따라 나부하니라 그런지 해봐도 돼요 이 정도 해보는 걸로 하겠고요 약간 빵 같은 그런 음식을 I'm not good at like raising a dog and training them so I think I'm not that good to raise a dog so I won't but I really wanna have a cat yes until now it was a short study before our second concert second day of a concert I will try to use this this phrase that I memorized so bored for it 아 정말 미치들 반응 덕분에 너무 즐겁게 잘 하고 있는데 오늘 공연도 잘 마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미치 so thank you for greeting us so warmly and so energetic so much which so much energy we will always remember this and we will always like miss performing in front of you guys thank you let's have a great time today too okay bye-bye 안녕 안녕 창피itu